6평, 킹콩 생각 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6평, 킹콩 생각입니다. 이 총평이 끝나고 나면요. 현강에서 학생들하고 이번 6평 문제지를 어떻게 봤어야 됐는지 저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렇게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총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넘버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1번보다 그 전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0번을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해설 강의가 그냥 해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해석번 보고 문제지 보고 하면 이렇게 다 되겠죠. 여러분은 해석이 아니라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는 해석을 넘어서 그냥 해석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해석을 넘어서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아주 열심히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제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그 해설 강의에 대한 다각도의 지식이 머릿속에 쌓일 때 여러분의 실력은 더 깊어지고 발전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설 강의 다 듣고 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양성을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0번 끝났고 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부터 저는 40회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캐스트로 학생들하고 재미난 얘기 나누는 거 그거 안 하고 40회 모의고사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40회 모의고사를 시작한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지만 작년까지는요. EBS가 직접 연계로 7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7문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정부 발표는 이제 올해부터 간접 연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여러 캐스트와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EBS는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EBS를 과감하게 버리고 모의고사에 집중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EBS를 버린다는 게 좀 찜찜해서 EBS 공부를 한 학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6평 시험 보고 나니까 느끼셨을 겁니다. EBS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효과 전혀 발휘되지 않고요. 체감 연계 0%일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감하게 EBS 버리시고 실전 모의고사로 그 전에 이제 미련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온 힘을 집중하셔서 9평을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EBS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해설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 다 해설 강의 하시는데 한 시간 안에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그게 안 됩니다. 저는 10문제만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10문제. 21번 그리고 29에서 39번 변별력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킹콩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틀리진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21번과 이 문제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틀렸다면 여러분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걸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 근데 그건 좀 별거 아니니까 좀 더 공부하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니웨이 어쨌든 이번 해설 강의에서 40회 모의고사처럼 이 10문제에 저는 집중해서 할 테니까 한 문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킹콩의 생각 어떻게 봤어야 되는지 강사 입장에선 이 문제가 지난 기출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하고 문제 사이의 연관성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업법인데요. 이번 업법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은 드는 생각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좀 이따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명사하고 병렬구조 문제는요. 대표적으로 그게 업법 문제가 아니라 독해 문제입니다. 대명사의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대신 쓰는 대니까 이 대명사가 나오면 그 문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장 해당 문장 윗문장 해당 문장 아랫문장 해서 주변의 세 문장을 독해를 제대로 해놔야 대명사의 진짜 명사를 누군지 찾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심정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29번 빨리 풀고 30, 30을 풀어야 되는데 29번 업법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선택지들이 나오니까 시간이 쫓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병렬구조도 마찬가지죠. 정답을 5번에서 찾아냈는데 그 병렬구조가 5번에서 그냥 엔드만 있어도 해석해서 누가 병렬인지 찾기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 문장에 엔드가 2개가 있죠. 엔드가 2개 있으니까 병렬구조가 총 4개입니다. 찾아야 돼요. 평가원 교수님들을 만나뵙지 못했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업법에서 애들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하신 거죠.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들으시면 아 이래서 킹콩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기출문제 역사를 좀 보면요. 빈칸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데 33, 34가 가장 어려웠죠. 근데 31, 32는 좀 풀리고 33, 34가 좀 어렵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커먼 센스였습니다. 그래서 31번 틀리면 아 쉬운 거 틀렸다 뭐 이런 식의 평가글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번 시험은요. 31번이 34하고 동일할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1, 32, 33, 34 뒤로 갈수록 어렵지 않고요. 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킹콩 생각입니다. 평가원의 실력, 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 하나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음식에 음식 만들 때 조미료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 말고 조미료 안 넣고 그냥 기본만 지켰는데도 맛이 나는 음식 이런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번 평가원 시험은요. 어떠한 스킬 뭐 평가원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거나 문장의 길이가 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난이도 잡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말 베이직한 것들 정말 베이직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해냈습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라는데요. 기본을 놓쳤을 때 그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31, 32, 33, 34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드리면서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반드시 지켜야지 구평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따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 31번이 왜 어려웠는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 그건 좀 이따 이제 강의해서 여러분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5번 글의 흐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기억에 38, 39가 이제 글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글의 흐름 문제에서 보면 38번이 좀 쉽고 39번이 좀 어렵죠. 이번 시험에서도요 38번이 조금은 더 쉽고 39번이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야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39번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평가원 교수님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킹콩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틀리진 않을 겁니다. 39번 문제가 제가 드리는 해설 강의 맨 마지막 문제인데 그 39번 해설 어떻게 하는지 꼭 보십시오. 꼭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 전까지 문제를 그냥 영어를 대하는 식으로 그냥 나의 영어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수능 영화에 특화된 방식으로 그때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는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좀 반성이 되는 그런 해설 강의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39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총평에 대한 얘기 이제 다 마무리 됐고 이제 형광으로 가실 텐데 형광 속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 기본이 무엇인지 기본을 건드렸을 때 그 지문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이거를 제 해설 강의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제 해설 강의로 만족을 한다고 하셔도 다른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여러분을 좀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다양함 속에서 우리의 영어적 이해가 깊어진다. 이것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칠판을 좀 지우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지침 지켜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